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손을 잡고 자율주행 교통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개발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도로교통공단과 미래융복합교통인프라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일대 교차로 30곳에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하면 대구 전역 교차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정부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지장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